안녕하세요.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최근 전남 여성가족재단이 전남 지역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이용 실태를 분석한 정책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남 여성가족재단 위라겸 연구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월은 대부분 초등학교가 여름방학을 하는 기간인데요. 아무래도 맞벌이 과정에서는 방학기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간이 조금 빨라서 이 부분을 걱정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이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더 학교 시간이 빨라지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또 특히 방학 중에는 점심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가 많은 학부모님들의 걱정거리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되돌아보면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는데 학부모님들은 또 회사를 가셔야 하니까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할지가 상당히 뜨거운 문제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초등 돌봄 교실을 하고 있고 방학 중에도 돌봄 교실을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를 하는데 방과 후 학교도 돌봄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지역사회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돌봄 시설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서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잘 연계해서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갈지 그게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이번에 발표하신 정책 정보 주제가 전남 초등 돌봄 잠재 수요 대비 이용 현황과 시사점인데요. 그러니까 향후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에 대비한 지역별 초등 돌봄 정책이 어떻게 하는지 수립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또 조사하시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 전남 초등 돌봄 실태 및 지원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약 4천 명 정도 되는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어떻게 돌봄을 하고 있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 상황은 한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체적인 수치로 초등학생 수 대비 돌봄 서비스가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정책 정보를 발간하게 됐고요. 촘촘한 돌봄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돌봄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22개 시군으로 좀 나눠서 상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특히 전남은 도시와 농산, 어촌 그리고 섬 지역도 있어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이 정책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 돌봄을 크게 학교 돌봄과 그리고 마을 돌봄으로 나누던데요. 이 부분부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초입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학교도 마을 안에 있고 그런 점에서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구분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책적으로는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이 구분되고 있고요. 학교 돌봄에는 돌봄 교실, 아까 말씀드린 방과후 학교도 돌봄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늘봄 학교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늘봄 학교는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합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업 전이나 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하겠다. 이것이 늘봄 학교의 취지입니다. 마을 돌봄에는 크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기관이고 가장 많은 수가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소득기준이 있다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주로 청소년 수련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돌봄도 있습니다. 또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남 지역에는 22개의 지다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초등학생 수도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자원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남의 초등학생 수가 8만 명 정도 되고 이게 10년 전과 비교하면 만 2천 명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8만 명 중에 4만 명이 목포 여수 순천에 있고요. 초등학생이 1천 명도 되지 않는 곳이 7개 군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30% 정도인데 군지역은 40% 이상이고 70% 가까이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남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마을 돌봄시설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22개 시군에 다 있고 370개소 정도 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는 최근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15개 시군에만 있고 25개에서 35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시 지역에는 이 세 가지 센터가 다 운영되고 있지만 군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만 있는 곳들도 몇 곳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 지역에 설치된 마을 돌봄시설을 얼마나 많은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 시나 군다인위에서 보여지는 다른 차이는 따로 없을까요? 학교 돌봄하고 마을 돌봄을 합쳐서 이용률이 3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 돌봄은 14% 정도 됩니다.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고요. 아까 마을 돌봄이 14%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군지역에서는 10명 중 3명, 30% 정도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각 학교에서 이 늘봄 학교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학교 중심의 돌봄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을 돌봄의 비중도 크다고 봐야겠네요. 전남에서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의 비중이 6대 4 정도입니다. 늘봄학교가 전남에서는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했고 또 올해 진행되고 있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6대 4 정도라고 하면 마을 돌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군지역에서는 절반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늘봄학교처럼 학교 돌봄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지 이 부분은 특히 전남에서는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돌봄과 그리고 마을 돌봄 이외에 초등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이 따로 있을까요? 학교 돌봄이나 마을 돌봄이나 모두 시설에서 아이들을 봐주는 형태이고 그렇지 않다면 개별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웃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형태인데요. 이게 자발적으로 소규모 공동 육아로 이루어지지만 또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 돌봄을 주제로 해서 마을에서 어른들이 함께 마을의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환경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또 아주 짧은 시간 이를테면 아이가 학원과 학원 사이의 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 부분은 시설보다는 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육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환경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품아시라고 해서 선어 가정들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일정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렇게 사업비를 받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 육아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주민 주도형 돌봄 공동체라는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던 공동 육아를 지역사회까지 확장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동 육아 모임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실제로 그 전까지는 여러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만 같이 돌봤다면 이제 그런 돌봄이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개방을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였습니다. 실제로 작년까지 주민 주도형 돌봄 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아동 돌봄을 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주민 주도형 돌봄 공동체 사업이 애초에는 아이들을 돌보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어버이날 지역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달아 드린다거나 혹은 같이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해서 또 지역 어르신들과 같이 나눠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같이 돌봄의 대상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 군별로 초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잠재 수요에 대비한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도 분석을 하셨던데요. 이게 아무래도 잠재 수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초등 돌봄 서비스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면 잠재 수요는 지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초등학생 수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로 들어가고 또 주 학부모 연령대인 30, 40대 인구도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라거나 한부모 가구, 조성 가구는 더 돌봄 서비스가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고요. 이런 정도로 인구 가구 변수를 포함을 시켰고 경제 쪽으로는 30, 40대 여성 고용률을 같이 봤습니다. 여성 고용률은 막벌이 가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 수 있어서 집어넣었고요. 소득도 같이 고려를 했는데 아무래도 조소득 같은 경우에는 돌봄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공적 돌봄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고요. 고소득 가구는 저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 가구면 맞벌이 가구일 수도 있지만 또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의 소득이 높아서 고소득 가구이고 그래서 여성은 미취업 상태로 아이를 돌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 수와 그리고 공적 돌봄 현황에 따라서 전남 22개 시군을 크게 4개의 집단으로 분류를 하셨던데요.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된 건지 이 부분 설명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구, 가구, 경제, 소득 이런 변수들 그리고 돌봄 서비스 공급 현황을 조합을 해서 분류를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4개 집단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이 4개 집단 이름을 어떻게 붙이면 좋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했는데요. 초등학생 인구 밀도 그리고 돌봄 서비스 공급 현황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생 수 과밀이지만 돌봄 서비스는 부족한 과밀 부족형 그리고 초등학생 수는 중간 정도이고 여기도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중간 부족형 그리고 초등학생 수는 중간이지만 돌봄 서비스는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는 중간 충족형 마지막으로 밀도가 아주 낮고 하지만 돌봄 서비스의 공급은 충분한 정도인 과소 충족형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분류된 4가지 집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4개의 집단이 보여주는 특성도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 4개의 집단에서 보여주는 각 특징들 어떻게 분석이 됐을까요? 우선 과밀 부족형에는 5개 시 지역하고 무한군이 포함이 되는데요. 여긴 초등학생 수도 많고 돌봄 서비스 공급도 많은 편인데 수요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고소득 가구가 많다는 점에서 여성이 취업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가구들에서는 공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정책을 설계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중간 부족형에는 담양, 화순, 영암, 영광, 장성이 포함되는데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들이 있는 곳입니다. 4개 집단 중에 중간 정도의 특성을 보이는데 바꾸어 말하면 다른 군 지역보다는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곳이고요. 세 자녀 이상 가구수라거나 한부모 가구, 조선 가구 비중을 보면 돌봄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은 편인데 그에 비해서 돌봄 서비스 공급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 충족형에는 곡성,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한평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 지역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과밀 부족형과는 반대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30, 40대 여성 고용률이 높고 하지만 조소득 가구 비중도 높고 돌봄 서비스 공급 현황으로 보면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비중이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비중이 특히 높은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소 충족형은 구례와 해남, 그리고 섬이 있는 완도, 진도, 신안이 포함이 되는데요. 초등학생 수가 적고 세 자녀 이상 가구 비중이 큽니다. 또 30, 40대 여성 고용률이 높고 고소득 가구 비중도 적지 않은 편이고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각 직단별로 이 돌봄 정책의 접근법도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초등학생 수가 많고 돌봄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돌봄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밀 부족형 지역은 고소득 가구가 많다는 점에서 장시간 시설 돌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시 돌봄이나 틈새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을 돌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중간 부족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돌봄 시설이 더 많이 공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충족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잘 연계해서 그래도 남아있는 사각지대들을 없앨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 지역도 많고요. 또 섬이 많은 지역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인 과소 충족형에 대한 초등 돌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소 충족형은 돌봄 서비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적지 않은 지역인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섬이 많고 초등학생 수가 아주 적고 밀도가 낮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마을 단위라거나 지역 단위에서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학교 돌봄과 그리고 마을 돌봄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돌봄 교실이나 늘봄 학교가 주로 논의가 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게 주로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랜 시간 있는 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좋을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남은 이미 마을 돌봄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 균형을 어떻게 찾을지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적 돌봄에 투입하는 예산이나 자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에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등 돌봄을 이야기할 때 저는 무엇보다 아동의 안전 그리고 행복을 우선순위 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좀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아동이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좋을지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학부모들이 학교 돌봄을 선호하는 이유가 안전하기 때문이다가 가장 많은데 그렇다면 저는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안도 돌봄 정책을 만들 때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마을과 동떨어진 외딴 곳이 아니라 마을 안에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잘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이라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은 어떤 시설 안에서 어른들이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라거나 도서관, 체육시설 같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도 돌봄 정책에 포함된다고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공적 돌봄의 제도 안에서 전남의 아동 모두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가야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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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